자 다시한번 8월 28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시향분석 주가로 다시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것대로 오늘 종합주가가 2364 65 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맥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 고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한꺼번에 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빠방 하고 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오늘 최고점 을 뚫었기 때문에 이후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지 않아야 된다 자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가겠다라는게 일단 의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지금 시간 이후로 2368 69 69를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요 뚫고 못 올라가 주면 지금 시간 이후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2364 가 깨지면 이거는 하방압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으로 오전장 시향분석 마무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